어렸을 땐 다들 한번 산타 할아버지 잡아보려고 한 적 있죠?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아니면 이 세상의 선물을 다 받으려고요 근데 절대 못 잡았죠?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무디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어요 롤라와 함께 산타를 잡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잡으려면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선물을 한 무더기 준비해놓고 덫을 치는 거지 집에 있는 선물이란 선물은 다 모아서 마치 파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세일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산타 할아버지도 돈 절약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 사라는 거지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산타가 선물을 살까? 요정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일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무디, 너무 실망하지 마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죠 롤라 좀 보고 배워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 있죠 간단해요 스마트폰하고 테이프 그리고 미끼로 사용할 우유 한 잔 산타가 좋아하는 거죠 폰을 우유 잔에 붙여두면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았어 어서 해봐요 야, 산타 꼬라니까 컵에 폰을 붙였어요 끝 할아버지, 딱 걸렸어요 근데 루디, 쿠키는 어딨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쿠키도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됐다 루디, 무슨 일이에요? 어? 뭐 깜빡한 거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고양이 마멀레이드 이 친구도 우유 좋아하는데 얘 때문에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작전 실패다 다른 작전이 필요해요 시간 없단 말이에요 산타 잡아야 하는데 아하! 루디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방 곳곳에 테이프로 덫을 치는 거예요 어딘가엔 잡히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다 놓아둬요 붙는 쪽을 위로해서 아니, 이건 영 아닌 것 같은데 테이프는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작전이 필요해요 롤라에게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말해봐요 비밀의 무기를 사용하면 바로 설거지 비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봐요 이 비누를 가지고 벽난로 쪽으로 몰래 가요 산타가 들어오는 데가 여기니까요 그리고는 바로 앞에다 비누를 뿌려놓는 거예요 산타는 얼음엔 익숙하겠지만 이건 훨씬 더 미끄럽다고요 들어오는 순간 미끄러져버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서 잡는 거죠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엄마가 안 된대요 비누는 장난감이 아니야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니? 좀 더 안전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봐요 무디가 새로운 작전을 짰어요 산타를 잡으려면 우리가 선물이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작은 거 말고 아주 큰 상자 말이에요 와, 진짜 크다 둘이 들어가기에 충분하겠어요 산타는 아무것도 모를걸? 이 상자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상자도 너무 작고 이 안에 있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산타가 와서 빛이 되는 상자를 보고 한껏 웃은 다음 우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 창피하고 작전은 완전 실패하겠지 친구들이 짜증을 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시간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 잡을 좋은 방법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활용해볼까요? 몰라가 트리로 변신한다면? 그럼 산타가 선물을 밑에 놓는 순간 확 잡는 거예요 근데 줄정부에 문제라도 생기면 둘 다 감전될 수가 있어요 에이,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스파이더보이 이 친구라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얼른 데려와요 산타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 산타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잡을 거예요 트리 뒤에서 나타나서 거미줄로 산타를 확 그리고 잠깐, 잠깐 진짜로 그랬다간 경찰한테 잡혀가요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니까 그럼 산타는 그냥 가고 아니, 슈퍼히어로에게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진짜 시간 없는데 아직도 아이디어는 없고 오늘 아침에 광고 본 거 있잖아요 그거 크리스마스 트리 보안 서비스 경호원이 트리를 지키면서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가까이에 못 오게 한다는데요 와, 제대로다 고양이조차도 근처에 못 오게 한대요 산타가 오기만 하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진짜 몰랐던 사실은 바로 이 회사 주인이 산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트리를 다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원도 입껏 다물고 있죠 이참에 선물도 받고 이건 안되겠어요 계속 생각해봐요 롤라에게 다른 생각이 있어요 요정과 사슴으로 변장하면 어떨까? 올해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하는 거야 불쌍한 친구들을 산타가 그냥 지나치진 않겠지 와서 꼭 구해줄 거라고요 아니면 대신 엄마가 와서 구해주시던가요 애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하면 엄청 기뻐하시겠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근데 애들이 청소를 좋아할 리가 있나요? 뭐구나 크리스마스에 아니 이것도 안되겠어요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우유에 꿀을 타면 산타가 잠들 거예요 오호 이게 좋겠다 확실해요 안 들키게 몰래 해야 하죠 스파이처럼 우유잔으로 몰래 다가가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 숟갈만 떠서 꿀을 타요 양만 잘 맞춰서 잘 섞어주고 다시 놓아두는 거예요 이제 숨어요 산타가 우유를 보면 그냥 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빠도 우유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이번에도 어디선가 나타나선 우유를 보고 다 마시더니 트리 밑에서 고라떨어지셨어요 어찌나 코를 고시는지 산타 할아버지도 도망가셨대요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도 없어요 하는 순간 하나 더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비장의 무기 레고 레고를 여기저기 뿌려놓고 트리 밑에 덫을 치는 거예요 이걸 밟고 산타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시겠죠? 근데 루디부터 밟아버렸네요 아야 진짜 아프다 에이 이건 너무 위험해요 이런 크리스마스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롤라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번엔 잘 될 거야 무선 조종 거미가 있어요 카메라도 달렸지롱 이걸로 몰카를 찍을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엄마가 오시는데 거미 엄청 무서워하시거든요 너무 놀라서 인형을 고장 내버리셨어요 마지막 작전도 실패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 트리 바로 밑에서요 잠들면 안 돼요? 그래 이것밖에 없다 최대한 잠들지 않게 노력 중이에요 근데 아까 잡전 세우느라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루디와 롤라는 크리스마스 트리 바로 밑에서 잠들어버렸죠 산타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역시 유유히 사라지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를 잡겠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다음번 트름트름 트릭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남 Lift It Cool 버전트에서 잠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